우리 29년입니다 정말 그동안의 LG의 행보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다양한 선수들 영입도 했고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투자하고 고생하고 했던 부분이 드디어 열매를 맺는 그런 2023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나도 축하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투자 조화가 완벽했다고 할 수 있죠 무엇보다도 올해 우승한 것도 좋지만 글쎄요 저는 LG의 올해 야구를 보면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꾸준하게 상위권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게 팀 중장기적으로 봐도 롱런할 수 있는 팀으로 만들었다는 게 저는 더 큰 소득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우승팀 감독은 선수들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잘했기 때문에 타이틀도 감독이 얻을 수 있는 거고 어쨌든 LG는 우승을 기대하고 우승을 해야 되는 그런 팀이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힘을 맡아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우승을 이끌어냈다는 점이 정말 높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게 맞고 내년도 또 다시 한번 타이틀 방어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졌으니까 올해보다도 내년이 또 기대가 되는 그런 LG 트윈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수는 저는 임창규 선수 임창규 선수가 사실은 5선발 내지는 6선발 정도의 레벨로 사실은 솔직하게 생각을 좀 했었죠 하지만 국내 1선발 역할을 해줬던 것 이게 굉장히 크고 저는 무엇보다도 박동호 선수의 영입이 결국 LG가 우승할 수 있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29년의 한을 정말 실컷 푸십시오 마음껏 즐기시고 마음껏 누리시고 그리고 내년에도 오늘과 같은 이런 기쁨을 또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니까 올해가 끝이 아닙니다 이제 다시 29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렸으니까 앞으로 더 많은, 더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행복과 이런 우승을 또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LG 팬들도 너무나도 축하드린다는 말 이 자리를 빌어서 전하고 싶습니다